예 알과 이 고니는 와사비 간장에 싹 생와사비 간장입니다. 대동집 아닙니까? 오프 오호호호호호 안녕하십니까 슈바르지 유튜브 오춘봉입니다. 오늘 한주에 마무리하는 날인데 대동집이야 대동집. 아 대동집을 아시나요? 소주 땡기면 이 대동집. 요거 똥강에 38광백. 지금도 시장이 12시 짝짝짝인데 손님이 많습니다. 야외 테이블 이렇게. 밖에서 운치있게. 아 이런 느낌 좋잖아. 좋습니다. 여기서 한잔 피리빠라고 할게요. 기본한주는 소주 맥주에다가 요거 3종 세트. 소라하고 강냉이하고 치킨다리하고 요래 나오네. 그냥 주셔도 되요. 없어가면 먹지 뭐. 뭘 또 얼음을 떼어 시원하니 좋지 뭐 그죠? 아이고 고기맛이 시원하다 그냥. 일단 콩나물국 하나 한사발이 왔신게 공구를 한번 쳐야죠. 요즘에 이렇게 야외 테이블을 치면 기분이 좋더라고. 이건 뭐예요? 물이에요. 아이고 예 물이 그냥 깔맞춤 했대요. 예 깡이다 레인. 옛날에 이거 노래 한참 유행했는데. 한잔 마시죠. 물 한잔 마시죠. 오오오오오오오오 예 수은하이니 퇴사이니 아. 하자 아. 자 가겠습니다 원 투 쓰리 터르 이리바라뽕. 크. 저쌈 밥만 끓여서 저 가밖에 가보겠습니다. 그래도 닭다리 하나는 먹어줘야 좀 있어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우 좋습니다 우와 이거 아까 사진처럼 그냥 똑같이 나와버리네 이게 중짜였죠? 네 이게 중짜였어요 뭐 이거면 뭐 일단 이건 한잔 안 먹을 수가 없겠다 자 일단 대동집에 보쌈 중짜리 세트 한사발이 비리빠라 뽕 아이고 한주 마무리를 여기 한 번 278천이 착착하는 것 같애 물론 저렴하진 않아요 근데 아 이거 새우젓 일단은 요 느낌을 한 점 먹어야 되겄어요 이렇게 우리 이 느낌 알잖아 새우젓에 보쌈 투하입자 이야 고기 좋은 놈 쓰네 톡톡 해버려 우리 참 멀칩니까 여러분들 무생채는 먹어줘야죠 명이 나물이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잠이 따이가 아이고야 아 짱 한 모금 많다요 현이 요즘에 이런 두부 한집 먹는거 웰빙식으로 좋더라고 두부에 고기 한잠 해서 무생채 이게 무생채 적이네 보쌈 그 생채 아이고 아이유 아이유 아어윽 아이윽 아이유 이제 알탕 나오면 알탕이 딱봉은 끝나거든 그냥 다 이거 나온거에 끓여야 되요? 그냥 바로 드셔도 되요 끓이면 저 드시면 돼요 바로 먹을만큼의... 요것 좀 하나 부탁할까요? 상추하고 요것 조금... 잠깐 있는것 좀 덜게요 그러면 될 것 같다 고마워요 이제 알탕이 나신게 팔팔 한번 끓여야 될 것이요 알지만 보이죠 알탕이 알이 있어야 알이탕이지 고니하고 알하고 좀 보이네요 소맥 먹을때 알탕이 참 깔끔하더라구요 시원하고 팔팔하고 팔팔 끓이면 여기다 한잔 마셔보겠습니다 아 이제 알탕이 팔팔 끓네 알하고 고니네 여러분들 생화사비에 와사비 간지 찍으면 가시죠 생화사비 간지 딱 갈라있지 찍어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알탕에 고쌈 한무대기에 와사비 간장 딱 꼬리탕에서 알탕에서 한잔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이 밥뿐의 동작 원 투 쓰리 밀박뽕 인천 뭐 있습니까 행복해 삽시다 여러분들 오늘 좀 급하게 먹었으니까 천천히 먹고 알과 고니는 가슴송 해 살rating 생화사비 간장입니다 대동집 아닙니까 너무 귀여워 오오 호호 호호 호호호 호호호호호호호 하나 veure 안매 Würth 야 저녁 음악 감사합니다.